대속이라는 건요. 예수님 대속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성자를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으로, 진리의 화신으로 오신 거 맞잖아요. 자, 사도들처럼 원래 하나님이셨다, 창조주셨다까지 갈 필요는 없더라도 그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본인이 창조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의 창조주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진리의 사랑의 온전한 화신으로 인간이지만 보세요. 영의 온전한 혼과 육을 영으로 다스리신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의 아들,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건 예수님도 본인이 인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난 사람 중에 사실 제일 꼭대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중에 심판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자가 유대인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꼭 강요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는 이건 확실하다.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그대로 사신 분이다. 그건 그분은 사실 성령이죠.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하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꼭 어느 하나의 치우친 교리만이 아니라 뜻은 통하니까. 자, 인간 중에 성령 그대로 산분이 있다면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으로 높이 모신 것도 이해가 돼요. 다만 너무 오버하면 남들이 못 따라오니까. 저는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드리면 사람 중에 제일 사랑의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자, 보세요. 자기 생명 바쳤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 성인을 보여줬죠. 사랑의 화신이었죠. 사랑이라는 진리의 성육신이었죠. 사랑이라는 진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죠. 그거 왜 못 믿습니까? 그거 믿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름겠습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겨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인도에도 다 있어요. 구루 요가라고. 스승을 진리의 화연으로 보고 진리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건 좋습니다. 왜? 하나님 그대로 사신 분이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리고 대속이라는 것도요. 인간적인 생각을 막 버텨서 이해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성인들은 사실 다 인류를 대속하게 오신 분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못 도와줘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 왜?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사랑의 화신이 돼가지고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대.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대. 맞죠? 사랑을 위해 자기를 죽인 거는 인류를 위해 죽인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로우라고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지 뭐 자기 일부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한 명 있었대만으로 인류가 구원 받아요.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으면 인류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으로 살아주신 게 이미 대속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차양 안 받으셔도 인간 중에 자기 애고를 죽이고 사랑의 화신이 돼서 살아주신 분이 한 분만 있어도 인류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치려고 할 때 성경식으로 구약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구를 치려고 해요. 인간은 쓰레기야. 노화의 홍수 2탄 찍어야겠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간은 희망이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었다는 게 대속인 거예요. 수많은 성인들이 자기 역량대로 다 인류를 대속해 준 거예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잘했냐 이거는 또 각자 믿음대로 저는 믿으세요. 다만 모든 성인들은 대속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주시면요. 다른 인간들이 볼 때 여러분은요. 우리를 대속해 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즉 자기만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류의 카르마를 대신 갚아준 분들이에요. 역량 차이는 있더라도 각자대로 우리부터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도 본질을 보시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믿을 수 있고 남들은 믿을 수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대로만 살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따로 인류를 위해 따로 로비를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비스트가 아니라고요. 인류를 위해 꼼수를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사람들은 좀 지옥 보내지 맙시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 살다 가시는 거예요.